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더튜브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기 때문에요, 짜란! TC 엘렉트로닉 클립 튜너입니다. 유니튠이라고, TC 엘렉트로닉 하면 폴리튠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? 근데 유니튠이라고 좀 저렴하게 새로 나왔습니다. 얘는 5만원이에요. 그러니까 폴리튠을 사기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하지만 기능이나 기능면에서나 성능면에서는 와,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폴리튜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크로미틱 튜닝 모드가 엄청 빠르다는 게 특징입니다. 자, 보면요. 폴리튜어로 똑같은 디스플레이고요. 어, 선명하고 밝은 디스플레이 물론 있고요. 그리고 정확도가 무려 플러스 마이너스 0.05센트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뭐, 일간에 뭐 어디 설명하는데 나오면 0.02센트 정도까지 정확도가 그렇게 정확하다고 하는데 네, 어쨌든 정확도가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프링이 있어요. 보통 이런 스프링이 되게 약하기 나름인데 얘는 산업용 등급의 스프링을 장착을 했고요. 그리고 안쪽에 고무로 그립감을 좀 더 좋게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자동 절정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안 쓰실 때 그냥 놔둬도 스스로 커지고요. 그리고 1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밧데리가 굉장히 지속력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퀄리티의 스트렌레스 재질로 되어 있는 바디라가지고 튼튼함, 견고함 이런 것도 다 갖추고 있는 튠입니다. 진짜 빨라요. 오! 그리고 이 폴리튠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제 유니튠도 폴리튠하고 똑같은 디스플레이잖아요. 이 바늘, 침, 이 디스플레이가 보기에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. 날씨가 추워서 막 틀어져 있는데 오! 완전 좋죠. 아! 폴리튠은요. 전체적으로 줄 6줄 한꺼번에 하는 기능이 있는데 유니트는요. 한 줄 한 줄 정엇도를 더 신경 써서 만든 그런 튠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전체적인 폴리튠 기능은 없네요. 그리고 왼손 기타 경우에 만약에 이거를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옮기면 그대로 디스플레이가 왼손으로 위아래가 바뀐 거 보이시죠? 네, 이런 식으로 왼쪽, 오른쪽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네요. 가격대는 5만 원이고요. 이거 굉장히 사실 폴리튠이라고 해도 6줄 전체적으로 기타 맞추는 그런 기능은 별로 안 쓰거든요. 이거 하나면 튜닝 끝이겠네요.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